아 포인트 보상은 티켓 저거 같은데 어디 어디 어디? 까만거 까만거 아 요고 요고? 아 그러네 두번째 확정 네번째 확정 몇 개 있지 근데? 한 번 눌러봐요 두 개 있구나? 하나 아 일단은 하나 받네 일단은 확정 일단 하나 받고 가자 이건 키네몬 주는건지 그럼 네 자 이렇게 해서 방어 키네몬 뭐야 뭐야 카아마츠네 마츠마츠 카아마츠 아 카아마츠 계정마다 하나씩 다 있어 나 아 씨 오뎅 뽑기 할 때 조져가지고 또 나왔나? 아 열 번 뽑는 거야? 어 키네몬 아 얘네 두 개가 확정인가 보다 아 두 개 주는구나 자 우리 오뎅 자 일단 오뎅 잡고 갈게요 야 이거 로뎅계인데 제대로 나왔네 잠깐 뭐 나왔네 왜? 그 뭐야 똥로 나오는지 뭔지 아니구나 아 이걸 로조야? 이거 오뎅이야 그냥? 응 응 쿠리에 영주 코주키 오뎅 오뎅 야 부럽다 자 이제 본격 오뎅 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세 개짜리 하나 먼저 뽑죠 세 개짜리? 일회 뽑기 세 개로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오뎅? 이거 나오냐 이거? 삐 자 갑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오뎅을 일단 오성 잡아주는 거죠 2번만 더 뽑으면 되니깐 요걸로 해야되지 오뎅은 얘는 스텝업이 없죠? 없는거 같은데? 자 오뎅 뽑기 갑니다 내가 봤을 땐 키쿠키쿠 90강 나올수도 있다 자 건너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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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가져와 코즈키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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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즈키 오뎅 아까 기어포스에서도 나왔었어요 야 근데 골드로저를 100만드네 로저 100이랑 오뎅 80 이렇게 해가지고 리그 학살 좀 하고싶은데 선생님 한번 돌려주세요 하 저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하성이 잘 뜨니까요 좋아좋아 나쁘지 않아 빨간색 나쁘지 않아 가자 자 우리 오뎅 아 방어네 오 기어포스다 근데 아 뭐야 아 아 카아마츠 아니 얘가 왜 여기서 또? 내가 여기서 카아마츠 5석 나온다니까 이거 아 이거 키비로이 보고있는 과장에는 속이 뒤집어질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자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928개 오뎅이 두번 떠야되는데 두번 뜰까?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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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한투에 드조로 두번 더하고 진짜 좋아했던 아 그때도 저 옆에 있었어요 맞아 뽑기는 같이 해야되나? 그래야 잘나오나? 아 허탕쳤어 허탕쳤어 아 얼굴 보고싶지 않네 자 요느낌 이어 받아서 가겠습니다 시기시기 타시기 받구요 타시기 받고 오뎅 잡으러 갑니다 고스키 오뎅 삼아 지금 애니에서 오뎅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요 야 그 느낌 받고 갑니다 아 공격수네 콜드로 하자 미호크 80개 야 내가 미호크 세번다 내가 간거야 미호크 80개 미치겠다 진짜 모자미호크 아 방어네 더하마츠 시저다 시저 쟤 잘쓰던데 누구야? 쟤 누구냐? 쟤 누구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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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시저 좀 잘써 또치 시저 잘쓰더라 오뎅이어라 오뎅까지는 모르겠고 카아마츠는 진짜 80 찍을거 같아 그리고 갑자기 키쿠가 두개 나온다 그냥 갑자기 키쿠가 두 번 나올거야 그냥 갑자기 키쿠가 두 번 나올거야 키쿠가 갑자기 두 번 나온다 되게 애매하게 4성도 아니고 오성도 아니고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하면 나온다 이거 카아마추 5성 됐다 카아마추 5성 됐다 카아마추 5성 됐다 카아마추 5성 됐다 카아마추 5성 된다 그랬지 그리고 키크가 2번 나올거야 한번 봐봐 키크가 2번 나온다 나오라는 오뎅은 안나오고 개구리만 나오네 오 키네모 생략해도 돼 코즈키에 가신들이 많이 나왔고 오뎅은 좋은데 걔네 가신들은 하나씩 나사가 빠져있어가지고 오성이야? 키네모? 오성이다 오성이다 키네모 5성 카아마추 5성 오뎅 빼고 난리나네 오뎅 빼고 다 나오네 출발 근데 이 700개 안에서 사실은 한번은 나올건데 우리가 두번을 노려서 불어넣었지 오뎅 80만 좀 찍어보자 또 방어네? 카아마추 아니야 또?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구멍 구로코다일이네 싱크로코다일도 아니고 구로코다일이라는 마읍 쏘사 야수 100 찍으면 진짜 유튜버가 지대런데 아 그리고 왜 카아나오냐? 카아나올거야 카아나올거야 카아나올때 됐어 이제 아 이제 니가 좀 힘들다 아우 힘들었어 가자 뭐라도 좀 따라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카아마추다 카아마추 또 나왔어 백 찍겠다 아 우리 과장이 지금 속 터지죠 어 방금 걔도 또 나왔어 뭐 키네몬 키네몬 걔네 둘만 아주 고정으로 나오는구만 몇렙이야 85씩 둘다 그러네 둘다 85 나홀라는 오뎅은 안나오고 나홀라는 오뎅은 안나오고 어? 이거? 아니 또 기대하면 안나와 그냥 안나온다 생각하고 뽑아야 나와 아 이게 또 해주다보니까 내꺼에 쓰면 하는 느낌으로 막 뽑아주는거야 맞아맞아 내꺼 가진 느낌으로 적당히 선을 긋고 내꺼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뽑아줘야될 것 같아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백 카마추 찍겠다 진짜 백 찍겠다 야 카마추 백 찍는다 야 오뎅의 파트너가 생겼다 카마추 아 개구리식 특혁 오뎅의 파트너는 카마추였다고 한다 아 오뎅이란다 로저의 파트너 역시 해적왕 옆에는 개구리가 필요하지 하하하하 아 과상이 지금 폭 뒤집어져 어떡하냐 쓰레기 서폰용이래 아 지금쯤 한번 떠주면 좋은게 그래야 나머지가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어우 진짜 안 뜨네 아 진짜 이 뽑기 확률이 너무너무 좀 제가 500개에서 받을게요 아 아 거지다 거지 안 뜨네 보겠습니다 자 남은거 500개 200개까지는 스킵으로 돌리겠습니다 아 아 아 지친다 아 이따 우이 하나 또 줘야지 힘이 나오네 맞아 안 뜬다 갑자기 엄청 안 뜨네 아 과장이가 속이 뒤집어지겠는데 오 오 뭐야 아 구로나네 아 구로나라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봤을 때는 상반기 안에는 상반기 안에는 지금 로저 오뎅은 이 캐릭터가 나올 수가 없어 뭔가 갈아 넣은 느낌이야 마음먹고 아 아 용카이도우가 내가 봤을 때는 오뎅 수준일 거거든 아 아 카아마츠 90이네 또 나왔어 카아마츠 야 카아마츠 95 야 100강 나온다 진짜 아 야 100강 나오네 야 이제 270개밖에 안 남아갖고 슬슬 이제 쫄리는데 이젠 똥 많은 것도 있는데 이제 야 오뎅이랑은 인연이 진짜 없나 아 근데 백 백로저니까 한번만 더 나와라 그러면 오뎅이 나와줬어 오 오 오 오늘 내가 뜬다니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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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 오늘 내가 뜬다니까 오늘 이상하게 내가 잘 떠 야 오늘 진짜 형이 잘 뜬다 야 이것 봐 유보님 봐 리얼게임 진행 안돼요 로댕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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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로댕조업 수치 안된다니까 오씨 깜짝놀랐네 뭐야 오씨 깜짝놀랐네 진짜 아이씨 자 풀감하겠습니다 디딩 디딩 이크가 오우 야 다 나왔네 저 봐봐 아 기어포스가 주네 와우 오뎅이 쇼로 저 근본없는 헤어스타일은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런누 머리에 어떻게 만드는거 머리가 접시모양이에요 접시모양 저기 위에 초밥 먹는거 그니까 그니까 초밥접시 아니야 초밥접시 야 이거는 진짜 이계정 진짜 괜찮다 로저 100에 오뎅 80 82네 또 야 이계정은 진짜 할만할거야 아 귀찮은것도 다해주고 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저것만 하면 돼 메달장만 잘해놓고 이제 그냥 쭉 키우기만 하면 돼 오오 오오